오버웨이트 이동신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잠시 어디 나와있는데요. 제가 잠시 나와있는 이곳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하지만 저는 어딘가 나와있다 라는 거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 머리가 제 모자는 언제나 황금 번쩍 피까번쩍하게 잘 닦아놨습니다. 실버코님 알 수 없지만 실버코 왠지 아이디에서 고은성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유니버스 028님 가면 흙소 볼 수 있나요? 유니버스 028님 제 집 앞인데요. 기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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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니버스님 댁이 아 우주가 아니고 이곳이군요. 혹시 생년월일이 2월 28일? 좋은 날 태어나셨군요. 아마도 오시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몇 분 지나간 제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자리를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보실 수도 있고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. 상담을 못 해드린다는 말씀이시죠. 말이죠. 아 록시 리든향님 우리 엄마께서 동시님 너무 멋지다고 그러셨어요. 그러시네요. 아 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표주파리파리님 눈코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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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그와 뭐 다 편곡을 잘 해주신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편곡자 님들 께서 잘 해주셨을거죠. 아 감사합니다. dddobbb 오더크 대박 감사합니다. 오더크가 더 대박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그 이유는 말이죠. 어 말이 오버 더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넘어선 어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그러한 장르 그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더 많은 관객분들과 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저희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연 어 선사해 드리도록 저희 연구하고 하루하루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어 하루 한 회 한 해 지날수록 더 좋은 공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예 주말에 잘 쉬고 잘 많이 먹었고요.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를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잠시 켠 잠시 켠 잠시 켠 거고요. 제가 이렇게 초췌해도 잠시 켰습니다.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이제 이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다음 공연 확인해주세요. 5